의사선거의 상남시 중원구 여섯 번째 시리즈입니다. 항상 여러분 강조하지만 차이값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직관적인 그런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감을 줍니다. 사전투표가 조작되지 않으면 값은 0, 아주 작은 값이 나옵니다. 사전투표가 조작이 되면 수치가 커지고 특정정당은 항상 플러스고 특정정당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중원구도 약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수치가 너무 작고 세 군데나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좀 확대해 보더라도 판단이 잘 않습니다. 수치가 아주 적고 성남시 중원구는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보시죠. 중원구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중원구가 아주 작네요. 0.6% 플러스 마이너스 0.2% 아주 작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아주 작네요.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면 중원구가 관외 사전투표는 좀 크네요. 플러스 3.6% 마이너스 4.1% 좀 크네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 0.1 지방선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또 꼼수를 쓴 거죠. 들키지 않게끔. 그러나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딱 성남시 중원구에 선거 데이터를 제공받은 다음에 그 선거 데이터 사이의 규칙성을 여러분 탐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적폐수 17,742표 가운데 10%인 1774표를 빼앗깁니다. 황순식 후보는 250표 가운데 30%인 75표를 빼앗깁니다. 강용수 후보는 307표 가운데 50%인 154표를 빼앗깁니다. 모두 다 2003표가 바로 김동영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김동영 후보는 실제로 사전투표의 48%를 득표했는데 53%를 득표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실제로는 48%를 득표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깔아뭉개고 44%밖에 득표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종합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입니다. 합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49,256표 김은혜 41,846표 성남시 중원구 결과입니다. 정의당의 항순식 622표 무소속의 강용석 820표 우리는 1번 2번 3번의 중앙선거관에 발표된 자료 가운데 당일 투표 득표수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지만 사전투표 득표수는 100% 조작됐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동별로 조작된 것을 다 원상복귀시켜서 동별로 조작된 것을 다 원상복귀시켜서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후보별 진짜 사전특표수를 4번에서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김동영 후보는 선관위 발표는 21,612표를 얻었지만 우리가 진짜 사전특표수를 추정해보니까 19,609표 김은혜는 선관위 발표는 17,742표로 발표했지만 진짜는 여러분들 19,516표 정의당의 한순식 후보는 250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는 325표 강용석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307표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461표를 받은 겁니다. 4번과 믿을 만한 당일 투표수 5분을 합치게 되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김동영 후보는 47,253표 김은혜 후보는 43,620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천표 정도 객차가 났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났습니까 한 4천표 정도 못 미치게 차이가 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건너뛰는 배 없이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결과가 남기 때문에 조작 흔적들은 개수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를 비교해보니까 여러분들 밑에 보시죠. 밑에 기존 합계와 합계를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니까 맨 밑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진짜 득표수를 추정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김동영 후보는 선관위 발표가 4만 9,268표를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4만 9,256표를 받은 겁니다. 12표가 남은 겁니다. 표가.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만 1,860표를 받았다고 했는데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4만 1,846표를 받은 겁니다. 표가 14표가 남은 겁니다. 정의당에 1표가 남았고 도합해가지고 27표가 남은 겁니다. 무효표가 1표입니다. 총 28표의 익녀 투표지가 남은 겁니다. 그 원인은 앞에서도 그듬 말씀드렸지만 동단위별로 투표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반올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그 이후에 적당히 투입했기 때문에 남은 숫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9표를 남은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29표입니까? 28표네요. 전산적으로 작업을 종결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28을 그냥 둘 수가 없죠. 마이너스 28을 넣어가지고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에 마이너스 28을 넣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전산 작업을 완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흔적이 남죠. 개수조정 흔적입니다. 여러분 하단에 있는 표는 맨 밑에 예상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여러분 그 다음 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동단위별로 조작되지 않는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당일 득표수와 합쳐가지고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추정한 겁니다. 그 사이에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김동령 47,253 김은혜 43,620 그것은 뭐냐 초록색인 바로 사전 투표 아니죠 사전 투표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공장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해낸 것을 뜻합니다. 정확하게 찾아낸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께 결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선거 42개의 경기도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성남시 중원구 여섯 번째 분석 시리즈에 의하면 김은혜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10%인 1774표를 김동연 후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황순식 후보는 30%인 75표 강용수 후보는 절반인 50%인 154표를 김동령 후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총조작률은 90%고 총조작된 표수는 2003표가 됩니다. 그러나 2003표라고 하지만 실제로 김동령 후보에게 투입된 표수가 2003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후보가 빼앗긴 표수가 2003표이기 때문에 실제 격차는 4,006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결과는 당낙에 결정한 선거결과는 김동령 후보가 7,412표로 성남시 중원구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가운데서 사전 투표의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을 압니다. 그 조작된 것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모두 다 원위치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돌린 다음에 구해보면 바로 네 번째가 나옵니다. 사전 투표 전산 조작 수정 이후에 발표된 선거결과는 김동령이 3,633표 차이로 승리했다. 따라서 조작에 의해서 뻥튀기된 표수는 3,779표로 민주당의 김동령 후보가 성남시 중원구에서 바로 3,779표를 훔쳤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지금 선거 부정 문제의 핵심은 전산 조작에 있습니다. 전산 조작은 현장에서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전산 조작은 선거가 끝나고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의지가 있다면 검찰이 신속한 시간 내에 메인 서버를 뭡니까? 메인 서버와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개수기, 투표지 분류기 제거용 컴퓨터 이런 것을 그냥 전격적으로 압수하면 모든 것이 그냥 쉽게 발견됩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다시피 강용석은 죽었다 깨어나다 아주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찍어가지고 이러면 50%를 빼앗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던 사람은 이제는 다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 사람을 뭡니까? 전산 조작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박찬진 여러분들 사무차장을 장관급 사무총장까지 승진시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6월 9일 날 말입니다.